그 한국 복싱 기구가 지금 굉장히 많고 그 회장들이 다섯 명이고 사무총장이 다섯 명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 이 기구를 합치면 그러면 4명의 회장님과 4명의 사무총장이 어디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합치는 건 시기상조고 합친다 해가지고 사실 합치시지도 않아요 죽었답게도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만 4개 기구가 다섯 개 기구가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 중이고 굉장히 좀 시합이 많아졌고 다섯 기구가 사실 잘하고 있고 서로 경쟁 관계로 시합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지금 이대로 가고 가다가 나중에 더 큰 프로모션이나 더 큰 단체가 생겨 가지고 일을 갖다가 차근차근 서서히 자연적으로 합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합친다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